김위호 기부장 ителя 내륵 아, 맞춰부장 너무 가까이 그럼 어떻게 되세요? 고생하게 레디 오케이 컷하자 네, 컷 오케이, 3의 1 일 미니 고생하게 설마 자막 치료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바로 만나자마자 대사를 함께할게요 저희 반 기간이 쉬고 5분 남았어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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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장난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래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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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너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제 연출 첫 연출작인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틀 동안이나 정말 아침 종료가 재밌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쭉 못 잊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